둘째 팀 중 준비된 곡이 가장 많은데요. I love you를 시작으로 청춘열차와 평행선, 젊은 그대 순으로 공연을 선고 있다고 합니다. 또한 나타 댄스반에 이어 저통 나타 강사님도 우리 회원님들과 항상의 호흡을 보여주신다고 하니 큰 박수로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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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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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잘한다. 잘한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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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